나 좀 봐줘, 레이레 안녕하세요 우우아우 우우아우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블루카펫을 걸어주시고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가운데 밀착해서 서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바라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왼쪽이요 왼쪽입니다 네, 이번에 청량한 포즈 한번 왼쪽 보시면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량, 청량한 가득한 포즈 아우 좋아요 우우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이번에도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에도 청량 가득한 포즈 하나 둘 셋 아우 시원해지는 포즈입니다 네, 이번엔 오른쪽 바라봐 주시고요 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한 분 한 분 눈 맞춤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트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청량 가득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짧게 인터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단체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guys, this is G-IDES 태국 팬분들에게도 그리고 대단 Chamom諺 안녕하세요. 우리 주아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아이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아이동입니다. 우기씨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의상 컨셉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가 오늘 약간 힙합에 그리고 또 자동차랑 함께 했다.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네. 이게 좀 스포이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약간 이런 느낌의 색깔에 자동차와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운전하는 사람? 운전하는 사람? 드라이버? 네. 그런 컨셉입니다. 그러면 힙하게 운전하는 모습 살짝 포즈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민니씨 좋아요. 하나 둘 셋 우우 아우 네. 아이들을 만나면 클락션을 못 울릴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클락션으로 정말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 흥행에 성공하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어 일단은 이번 사실 클락션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노래가 너무 신나니까 이제 무대에서 되게 즐겁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즐거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희 때문에 조금 여름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 블루카펫이 시원시원해지고 있어요. 늘 색다른 무대로 팬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들. 오늘 공연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얘기할까요 또? 아 그러면은 관전 포인트는 댄스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댄스 브레이크 네. 어떤 느낌의 댄프인지 살짝 민희씨가 민희씨. 진짜 살짝. 하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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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약간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거 같아요. 맞는것 같아요. 맞아요. 따르지 마세요. 따르지 마세요. 저 맞게 했거든요. 무대를 확인해주세요. 클락션이 사랑 고백송이잖아요. 사랑을 고백할 때 하는 표정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랑 고백할 때 하는 표정 한 분씩 슈아씨부터 한번 기대해준다. 네버랜드에게 사랑을 표정이에요. 표정 표정 하나 둘 셋 다르마 눈빛. 고백 당했어요. 우기씨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뭐야 카리스마로 유혹했다. 멋있는 사람. 소연씨도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너무 갔어요. 저 한번 불러주세요. 네네. 연하 연하 사람 받는 거 아니야? 딱 그 포즈 같아요. 나 좀 봐줄래? 딱 이 포즈. 민니씨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제일 소연씨 어떻게 봤어요? 민니씨 포즈. 굉장히 한층 여유로워진 인터뷰 모습에서 이걸 본 게 참 좋고 언니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대단하고 멋있네요. 대단하고 멋지다. 깨물 줄 몰랐어요. 깨물 줄 몰랐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미연씨 먼저 부탁드리고요. 네. 사랑하는 우리 네버버. 오늘도 저희 멋진 클락션 무대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이번 활동 저희 이제 마무리를 했잖아요.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해요. 네. 슈아씨도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버랜드 진짜 우리 이번 활동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투어도 있으니까 많이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와주세요. 투어도 많이 와주세요 해주셨는데 소연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진짜 네버랜드 저희 클락션 활동 동안 너무너무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장마였는데 아마 이제 또 장마가 그치고 해가 쨍쨍해질 때 클락션 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곧 콘서트도 있으니까 콘서트 때 재밌게 놀아요 네버버. 자 우리 인사할게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네버버. 감사합니다. 우리 이쪽으로 조심히 퇴장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콘서트까지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대도 기대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